대전시가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청구 시에 선정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가액이 천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 등으로 법인과 고액 상셉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와 지방소비세,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. 시는 시민에게 어려운 불복제도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